가자! 가도 돼 지금 가도 돼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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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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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이거 바보야 이 바보야 멍청아 이거 못잡지요? 야 됐다 야 이거 이거 맞아? 이거 만천원에 팔아먹는거 맞아? 예전 추억의 아오오니가 돌아왔습니다 아오오니 3D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오오니 3D 게임 우리가 한번 체험해보도록 합시다 아오오니 시작합니다 레스큐 유어 시스터 엔드 이스케이프 여동생을 구해서 탈출하라는 조작감이 일단 안좋네 조작감이 거짓같네 아 뭐 QE 어 주먹 인테렉트 오케이 플래시 라이트 오케이 예 그러죠 뭔가 얘가 바로바로 반응을 안해 약간 따라가듯이 오는 그런 느낌 감도가 약간 따라가듯이 내가 마우스로 움직이면 그 후에 얘가 작동하는 느낌 그런 기분 나쁜 느낌이네요 네 자 플래시는 아직 없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플래시 라이트가 안좋? 야 오우 그냥 이렇게 다 벽만 있다고? 아 오히려 뛰는게 기본이고 걷는게 살짝 해야되는거는 걷는게 시프트를 눌러야돼 주인공 여자인거 같아요 어 어 여기 뭐있다 열쇠가 있어야 되는거 같죠 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거고 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거고 30프레임 아닐걸 60프레임 30프레임일 때는 저걸 체크하라고 했어 아까전에 아 일단 중간중간 방이 없고 끝에만 방이 있나본데 얘가 뛸 때도 약간 정면으로 뛰는게 아니라 그냥 기울여서 뛰어요 약간 오른쪽으로 자꾸 얘가 돌아가 침 다운 앤드 포커스 잇 집중하라는데 저게 비.. 비번의 비밀번호인가 이렇게 놓고 여자인사람이 남동생찾는 게임이네요 야 시스터라 그랬잖아 여동생이겠지 누나던지 얘가 얘가 걸어가잖아 오른쪽으로 점점 간다 봐봐라 나 그냥 앞키만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으로 붙어서가 지가 자 오른쪽으로 붙어 어 헬프미 8892 어 8892 오케이 뭐야 저게 깜깜해졌지 저기 뭐지 올 때는 별로 안 깜깜했는데 나 잠아 아이고 뭐지 어 뭐지 아 아니다 아니다 아 아 맞다 맞다 이거지 아 저기는 원래 벽이라서 깜깜했던거야 8892 가보자 주인공이 약간 기울여서 봐 아 자만 이 열쇠로 아까 전에 그걸 여는건가 방이 끝에마다 하나씩 있는거 맞아? 아 구독 고맙습니다 이게 중간에 방이 없는데 두근두근거리는데 됐다 하우매니데이 얼마나 많은 날이 나는 이곳에 있었는가 나는 화를 얻었다 만약에 똑같지 않더라면 나는 할 수 없다 기다리는 것을 이곳에서 나가고 싶은걸 기다리고 싶지 않다 야 이 컴이야 뭐야 어? 뭐지? 어 이게 갑자기 생겼는데? 아니 편지 쪼가리 하나 얻으려고 지금 이 난리 폈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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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똑같이 대갚아주지 않으면 화날 것 같아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듯이야? 어? 어 뭐야 갑자기 그림이 생겼어 어? 뭐야 방이 바뀌었어 어? 뭐야 방이 바뀌었어 오! 어?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저쪽에 있다 봤어? 봤어? 지금 나 봤어 쟤쟤쟤 쟤 쟤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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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 때 이게 약간 진동이 오네 어 아냐 8892 아냐 기다리고 어 못봤어? 잠만 내가 왼쪽에 있다 발소리 들린다 그죠? 지나갔다 왼쪽으로 지나갔어 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죠? 저기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어 오른쪽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아 왼쪽으로 갔어 그럼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얼굴 엄청 커 어 이리 온다 이리 온다 뭐야 여기 시계 왜 이래? 어 스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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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기 뭐가 있긴 있나 보다 걸린다 그죠? 이리 온다 아오니 원래 대두였지 맞어 옛날에도 대두였어 온다 이제 곧 여러분들 아오니의 모습을 예전에는 2D에서 이번엔 드디어 3D로 직접 보기야 돼 어 어 저기 있다 어온 어두운 겪은 밑에는 좀 귀여운데 야 vil 밑에는 좀 귀여운데? 밑에는 좀 나름 귀여운데 어 위에는 절명이 가려 가지고 잘 안보였는데 Las. け. 여기는 흔들림 아니, 아무것도 없지? 왜 아무 것도 없지. 이러면 안되는데. 이 시계는 뭐 어떻게 해야하나? 없었지, 아무것도? 어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어 Make it all the same 뭐라는 뜻이야? 그래도 멀리 있는 거 못 보네 Make it all the same이 뭔 뜻이에요? 모든 것이 같게 만들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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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알겠다 저쪽 방이랑 이거랑 대칭인가 보다 이거 몇 번째가 야 이걸 외워야 된다고? 야 미쳤네 일단 다 닫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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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제 알겠다 아 똑같이 만드는 거네 저 시계는 빙글빙글 돌고 소파랑 책상 있고 자 우리 나눕시다 우리 가구조 가구조 중에서도 저쪽에 중간형 가구 두 개 있는 쪽과 그 다음에 이쪽에 큰 가구 두 개 있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밑에 칸서부터 어 아 위에 칸서부터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어이구 아우니 아우니 와 와 눈망울도 초롱초롱한 느낌인데 약간 눈망울도 초롱초롱해 그 다음에 소파조랑 책상조랑 카펫 그 다음에 시계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천명과 같이 하는 게임 우리 2천백명 좋아 어 어어어 어 근데 저 못 가겠는데 저기를 갈 수 있나 흐eyed 흐achen !! 있자.. 있자! 그냥 음악은.. 암호 возможно 음악 나온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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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회색이 되네 어 몸통을 더 마르게 했었어야지 더 무서울텐데 내 몸통이 너무 통통해서 귀여워 어 얘 회색이랬는데? 얘 색을 제대로 못본다 겁먹어서 그런지 어 이거 뭐 초침 야 이거 분침 초침이 없다 어떤걸 외워야돼? 아 여기를 못건드려 아 여기를 못건딘다 외웠어? 여기꺼 못건드려 아 초침 문침이 없어야돼 없어야되고 그 다음에 자 이케아죠 저쪽 작은 단 있는 곳 빨리 외워주세요 가운데 1,2번 가운데 1,2번이랑 왼쪽 문짝 왼쪽 문짝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좌측 문짝이 열려있어요 네 같이 외워 자 빨리 빨리 외워 빨리 외워 아 회색이네 여기 좌측 문짝 아 이거 이걸로 확대가 되네 우측 우측 열려있고 가운데 1,2번 다 외웠지? 다 외웠죠? 가자 가도 돼 지금 가도 돼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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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지요? 못잡지요? 여기 아 그래 바보야 이 바보야 멍청아 하하하하 이거 못잡지요? 야 됐다 야 오늘 야 이거 이거 맞아? 이거 만천원에 팔아먹는거 맞아? 야 이거를 만천원에 팔아먹는다고? 어 씨 어 이거 게임회사에서 만든거 아닌거 같은데 이거 어떤 놈이 그냥 혼자 대충 찌끄려가지고 만든거 하하하하 아 이거 대충 찌끄려가지고 만든거 같은데 이거 아홍원이 팬들한테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이거 이거 팬메이드라고 하기에는 만천원이란 가격이 장난아니거든요 이거는 거의 회사급인데 만천원짜리는 아 허가받고 만든 팬메이드 자 시작합시다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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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멈춰? 이걸 멈춰야되는데 어 이거 만천원이야 이거 어떻게 멈춰 근데 이걸? 형 찾습 조심하라는건가 아 문 잘못 열었어요? 어 이따가 설명해주세요 얘가 어차피 이쪽으로는 안와 내가 아까 확인해본 바라로는 이쪽으로는 오지 않아 절대로 어쩌면 반대로 그랬어요? 어 이거 열쇠가 없는데? 열쇠 어딨지? 이거 비번을 알아야 되는데 비번 어디서 있지? 혹시 저 가운데 있나? 아? 가운데 제가 돌아다니는데? 어딨지? 오른쪽에 있다 전체창 모드면 게임 내에서 밝기 중에도 윈도우 밝게 따라가요? 아, 오케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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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야 이거 이거 뭐야 어, 야 잠깐만 어, 어이C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다 살려줘 살려줘 아 제가 가야지 조종할 수 있어요 미안한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잇잠깐만요 이거 지금 이거 제가 가야돼 갔다 갔다 됐어 내가 볼 때 이 안에 뭔가 귀중한게 있어 빨리 확인해 빨리 그 harden 아.. 괜찮아 괜찮아 못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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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어디에 써져 있는거지? 혹시 그림을 봐야되나? 그림인가? 어? 뭐야?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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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초반이세요? 아, 후반이 있어요? 후반이 있나본데? 어, 좋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름 보는데? 어, 나름 본다 그래도. 근데 난 그냥 도망다녀도 안 잡힐 것 같은데, 느낌이? 오히려 숨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 쟤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 레더님, 방금 왔는데 셔츠 진짜 잘 어울리세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오니한테 입혀주고 싶네요. 파란색인데. 아, 근데 뭔가 숫자를 찾아야 돼. 우리 넘버가 필요해. 넘버. 아이니드 넘버. 도망다녀도 안 잡힐 것 같은데, 이거 봐봐. 어디 넘버가 필요한데, 숫자가. 어디 뭐 적혀있지 않을까? 바닥에다가 쪼잔하게 적어놓는 것부터가 좀 맘에 안드는데. 그림 중에 하나가 뭔가 의미하는 게 아닐까? 저 배. 쉽. 쉽. 이 넘버. 아까 뭐 8892였나? 아, 이 넘버가 필요한데. 이게 있어야지 저 초침 분침을 빼가지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옷장무 먼저 반대로 해보고 안되면 그때 하자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로 돌아온다. 절로 돌아온다. 절로 돌아온다. 여기 계속 오겠어. 아, 쟤가 안 잡힐 것 같은데?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야, 이거 게임 이거. 11,000원짜리가. 좀 그런데 이거? 어, 자, 이거 한번 보죠. 이게 갑자기 똥맛이 나는 것 같아. 게임에서 똥맛이 난다. 아, 갑자기. 아, 오다 포기했어. 끝까지 안 와. 아, 어머니 오다가 포기했는데?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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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아, 탭 누르면 단서. 디스 엔트리 플로어 이즈 시메트리컬. 유 캔난 무브 애니띵 인 더 룸. 데에드 어페어 인 블랙 앤 화이트.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그렇지.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어떤 걸 잘못했어? 맞지 않아? 큰농 문을 다 반대로. 어, 됐다. 몇 시야? 저거 몇 시야? 저거 몇 시야? 저거 몇 시야? 저거 몇 시야? 몇 시라고 봐야 돼? 10시... 10시 한... 18분? 17분? 아, 이거구나. 아, 고마워요. 오, 뭐야. 벽을 본다. 시계를 보는데? 아, 저게 비번이구나. 10시... 10시 18분. 18분. 16분. 17분. . 됐어. 오케이. Same TV show everyday. 맨날 같은 TV를 보여준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끄는 걸. 내가 미쳐버리기 전에. 아 원한다. 끄는 걸. 내가 미쳐버리기 전에 빨리 꺼버렸으면 좋겠다. 오직 저녁식사만 기다린다. 이런 뜻이니? 맞니? 어 저기 사진 같은 게 있는데 그리고? 맵이 바뀌나 그러면? 어 맵이 또 바뀌었어요. 아이헤이트 TV쇼. TV쇼가 싫대. TV를 꺼야 되나요? TV를 꺼야 되는구나. 밥은 잘 좋나보다 야. 어? 소리가 들리니까 반대로 가자. 야 밥은 잘 좋나보네. !! 저하고 있었다. 아... 저기... 아 안 꺼져. 아 리모컨. 아 리모컨을 끌 수 있구나 이렇게. 아... 이렇게.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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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못 쫓아올 것 같은데? 내가 빨리 가면 못 쫓아오는데? 그냥 신경 안쓰고 돌아도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아직 안왔네? 저쪽에 아직 안왔네? 망설이고 있는데요? 망설이고 있어 나를 못찾고 어.. 어.. 아무튼 끄트머리는 쉬는 구간이 있고.. 어.. 그러니까.. 제가 스피드를 더 줬어야 될 것 같은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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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잘도 숨겨놨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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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하나가 있네 가운데 하.. 이 정도 거리며 못 보는구나 하.. 저녁 식사를 찾아야 되나 보다. 아 저녁 식사를 찾아야 되나 보네. 끄고. 설마 서랍 다 뒤져야 되나? 서랍 다 뒤져야 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이래서 아 이게 왜 욕먹었는지 알겠어. 아 너무 너무 저희한테 안 죽길 자신이 생겼어 갑자기.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야. 어 다 됐는데. 어 좀 빨라진 느낌도 들고. 어 찾아다닌다 이제. 어. 찾아다니는데. 열쇠. 아이니드 키. 키 어디다 숨겨놨을까. 어 아오니가 늙었어. 키 어디다 숨겨놨을까. 디너. 디너에다 숨겨놨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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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맛이 너무 진하게 나는데요. 이거 설사 맛인데 이거. 아 이거 설사 느낌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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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말했다. 나를. 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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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해달라고. 엄마는 말했다. 그녀는. 날. 콜미 콜미 했다고. 나는. 기다렸었다. 많은 시간.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 엄마가 부를 때까지. 아. 어디 가지 말고 있으라고 그랬나보다. 어. 아니 이런. 잠깐만. 어. 여기 문이 있다. 엔딩인가. 어. 어. 전화. 아. 벨 소리 울리는 걸 눌러야 되나보다. illah. 여보세요. 아. 하... 돌아다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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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니가 길을 잃은 거 AI가 야, 이거 챗 GPT시데이 아오니한테는 챗 GPT를 줄 수 없니? 챗 GPT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서있는데? 그냥 가만히 시끄러워서 그런가? 내가 꺼줄까 이거? 여기 가만히 서있는데 그냥? 멍하니? 어? 됐는데? 어디가? 어? 어? 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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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어? 어라? 어라? 어? 잠깐만! 어? 어라? 어라? 야, 잠깐만 기다려, 야! 기다려 하지마 하지마아! 하지마 x5 하지마 x3 하지마! 야야야! 어어? 어어? 어 잠깐만 이거 아닌데?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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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뭐 없어? 어 뭐야 저거 뭐 있는데? 저.. 여기.. 여기 숨을 때 있나? 맨 끝에? 끝머리에? 있을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야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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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만 야 나랑 너랑 속도가 같으면 나는 언제 잡히니? 야 잠깐만 이거 게임? 야 쟤가 나보다 속도가 그래도 1.2배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지 언젠가 잡히지 이거 나랑 쟤랑 속도 같으면 이거 언제 잡히냐고 야.. 야.. 최대한 돌아서 너의 곡선을 꼴아주겠어 꼴아주자 너랑.. 너랑의 거리를 벌린다 너의 거리를.. 거리를 최대한 벌려 아니면 내 속도가 나는 무한인데 어어! 어 뭐야! 어 잡혀! 어어어! 아아아아아아아! 아호 아 Mango 자 Tool 어어어! 어어! 원리가 목구멍 어 목구멍 보는 게 있네 어 разных 어.. 어어어 오쐇 어어 issance 2..... 아 purely 여 Kathy oj 아 entend t 허 와 오우 야 그래도 대놓고 들어가는건 안되는구나 대놓고 들어가는건 안되네 그래도 전화를 받고 모든 전화를 받은 다음에 시계를 멈추래 그리고 프레시라이트를 잡아서 폰을 찾으래 아 불이 다 꺼질건가본데 아 아씨 어 갑자기 잘 보네 야 앉는게 없나? 아 앉는것도 있구나 아 앉는게 있네 앉아서 가면 되겠네 어 아 주인공 많이 뜨면 화면이 어두워지는거 같아요 오케이 여긴 못온다 여긴 못온다 아 세기의 명작 아오오니리 3D버전 같이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만 그런가요? 게임에서 똥맛이 납니다 이건 카레맛이 아니야 아 이렇게 앉아서 사무실에 가야 되는 것 같아 느낌이 그죠 온다 온다 어? 갑자기 절로 뛰어가는데? 갑자기 절로 왜 뛰어가지? 대돈님 알게 된 게 친구가 대돈 대돈서관 아오니 보여줘서인데 10년도 더 지났어요 아 그래요 진짜 약간 똑똑한 아오니 같은 거 이 게임 11,000원입니다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이게 C버튼을 누르면 아 저길 저기가 중요한 곳이네 저기를 계속 지키고 있는구나 저래서 어 근데 이렇게까지 안 오면 안 되는데 유인을 좀 해야겠는데 자 안 움직여야 야 야 어 후진은 좀 느려 그래도 나름 감각이 이게 전지는 빠른데 후진은 느리거든요 야 그래도 이거 어디 뭐 이렇게 엔진 갖다 썼나보다 전화기로 유인 어 전화기가 다 없어졌어 어 잠시만 저쪽 방 맞아 이쪽에 방에 있었어 아 또 I need number 저기에 number가 있나보다 어 전화 다 받은 것까지는 저장이 됐네 근데 아이가 이거 안 비키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유인하지 어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하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요야야 요호요 여호요요 누나 보자 뭐 있는지 뭐 있는지 없는지 확인 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자 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뭐야 아 전화가 있는데 전화기가 있어 전화기가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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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졌다고? 피해졌어 뭐야 어 살았다 순간중에 AI의 약점을 제가 찾았죠 AI가 못보는 사각지대로 제가 피한 것입니다 아 저기 또 존버하는데 받아야 되나 저거 어 이 정도 가야지 소리가 들리는구나 아 아 10분 쟤 못들어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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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케이 여기 못들어와 여기 못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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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골치 아프게 만드네 제가 안들어 다니고 저걸 막고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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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이거 뭐 어쩌라는 건데 이거 뭐야 뭔데 이거 뭔데 어쩌라고 이거 번호 누르는 것도 아닌데 해석 좀 해주세요 모든 코를 끊어라 그리고 시계를 멈춰라 저게 시계를 멈춰라는 뜻이 맞아요 아 울리는 걸 멈춰라는 건가 플래시라이트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데 저게 뭔 뜻이야 저게 뭘 어쩌라는 거야 모든 통화를 중단하면 시간이 멈춘다고 시간이 멈춘다고 더 쉽게 이지어야 아 이지의 더 모호한 느낌이구나 더 쉽게 더 쉽게 손전등이 어디 있는 거지 아 뭐야 어 깜짝이야 어 놀래라 하지마 어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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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와 아 어 절로 간다 뒤로 아니 시계가 어디 있지 시계를 못봤는데 다 멈췄는데 바닥 같은 데에 번호가 있으려나? 많이 труд bit more 선생님 보기 tract 바닥 대구 볼도 여자들이 전화 책상에 시계가 있다구? 여기선 안의 환자 Infinite 이 안에, 어딘가에 중앙이 신 BMW 방안에 시계가 있었어요? 나 방안에서 시계를 못봤는데, 내가 아무리 돌아도? 책상 왼쪽 아래에 붙어있었다고? 아 진짜? 아 방안 책상 왼쪽 아래에 시계가 있었어? 아 정말? 그러면 얘 끌어들여야지 뭐 그렇지, 오케이,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얘 데리고 나와야지, 데리고 데리고 와야지, 오케이 어? 잠깐만, 이쪽에 방이... 어? 여기 뭐야? 방이... 여기 방이 있었는데? 저 방이 생겼네 오케이, 아 방이 생겼네 야 우리 방이 생겼었네 괜히 데리고 왔네 아 다른 방 있다고 했어? 고마워요 자... 가봅시다 아1 아 이게 시계가 아니라 책상 높이 조절 근데 혹시 모르니까 5-1은 기억해놓자고 야 이제 후레쉬 생겨서 속이 다 후련하다 아 후레쉬로 꼭 봐야 되는 어떤 뭔가가 있나 보다 그죠 어 뭐야 아 왜 이래 아우씨 자꾸 이거 화면이 깜깜하게 깜빡거려 여기 어디 뭔가 시계가 있는 거야 깜깜한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다 필요 없고 깜깜한데만 보면 돼 깜깜한데만 어 잠깐만 벽에 시계 있었다고 어 뭐야 벽에 시계가 있네 어 10시 40분 맞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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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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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처음에 방이 있었구나 야 우리가 후레쉬 들고 다녔었어야 되는데 후레쉬를 안 들고 다녔네 우리 바보 우리가 바보였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때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걸 못 볼 수가 있죠 네 아니 어떻게 이걸 못 볼 수가 있죠 가만히 있어라 야 야 아 누를 수가 없네 흔들어 가지고 아 됐다 오늘은 즐거웠다 아주 큰 방을 청소했다 디 디서피어 디스어피어링 앤드 디스어피어링 무슨 뜻이야 어 뭐 했다는 거야 어 뭐야 도서관이야 어 이 책을 설마 갖다 끼워넣는 건가 어이구 뭐야 아 사라지고 또 사라졌다고 아 이거 정리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아 혹시 이거 색깔별로 정리하나 아 야 이렇게 아 오케이 색깔별로 정리하나 보다 프레쉬라이트가 또 있네 있으니까 안 켜도 될 것 같아 안 주워지네 있으니까 아 청소를 해야 되는군요 아 이 끝에 부분이 막혀 있네요 위험하네요 끝에 부분이 막혀 있다니 어 이쪽에 책 어 저거 화면이 깜깜하게 꺼져요 여기서 좀 게임 한번 보고 해야 돼 떨어질 거 같냐 이거 파란 책 어 이거 괜찮은가 이거 이렇게 아니 아니 이거 파란 책은 다른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긴 여긴가 어 아 이쪽이야 이쪽이야 파란색은 다른 쪽이야 파란색은 다른 쪽 자 여기 쫙 잘 봐요 됐는데 문이 안 열려 그렇다면 뭔가 잘못했어 무언가가 지금 반동 문제가 섞여 있다 어 책이 사라졌는데 이거를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책이 사라졌는데 야 책이 사라졌어 책장 사이 바닥에 책이 있다고 아 여기 있다 근데 책이 하나 지금 사라졌는데 이거 무슨 책이지 아 네 어 오이씨 이러면 아 나 아니 저기 책이 날라갔지 다시 리셋됐나 어 그게 이 책 같애 근데 또 없는데 이러면 어쩌지 이게 뭐 청소를 더 해야 되나 뭔가를 제대로 안 넣었나 세 권씩인 거 같은데 이거 왜 두 권 밖에 없지 한 권이 더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한 권이 왜 안 보일까 책장 보시면 한 권 더 있는 거 같아요 한 권 더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세 권 세 권인 거 같은데 저 하나가 사라진 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어 여기 있다 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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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라 어 됐다 어 열린다 열려 어 어 어 어 뭐야 오다가 포기했어 어 착하다 이쪽에 안 오나보다 일로 안 오나보네 여기까지 안 들어와 여기까지 안 들어와 괜찮아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꺄 까 까 가 꺄 느린데 무서운 부분이 있네 어우야 또 깜깜해졌어 느린데 생각보다 압박감이 있어 따라올 때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죠 저기 뒤를 보고 있는지 앞을 보고 있는지 파악해야 우리가 숨을 수 있거든요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숨을 수 있는 곳은 없고 잠시 앉아 앉아 어? 설마 앉아 좌우로 왔다갔다 하나? 설마? 아 이게 좌우로 왔다갔다 하나? 설마? 아 저기 방이 없네 가운데 쯤에 뭐가 있겠다 이쪽에 방이 있는 것 같아 위험한데? 위험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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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가리가 커서 다행이다 대가리가 커서 다행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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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야 männ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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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어 잠깐만 여기 처음 왔던덴가? 아닌데? 왜 저게 문이 열려있지? 어 뭐야 끝났어 어 선생님은 나에게 꽃을 사줬다 사줬었다 어 어 나는 그걸 병 안에다가 넣었다 나는 빨강을 좋아한다 그것은 나와는 나에게 어려운 나로부터 어려운 일이다 뭔 소리야 야 is different from me 뭐라고 뭐라고 해석하는 얘 나답지 않다 뭐 이런 뜻이야? 얘 내 여동생이 써놓은 것 같은데 여동생이 쓴 일기인데 어 저거 뭐야 꽃병 아 빨간색을 좋아한다 뭐 어떻게 어쩌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나와는 차이가 있다 그럼 뭐야 이거 빨간색을 하라는 거야 빨간색을 하지 말라는 거야 빨간색을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빨강을 좋아해 이건 나에게 있어 달라 이거 뭔 뜻이야 이게? 어? 노란색이 오히려 한 번만 건드려도 괜찮은데? 어 한 번 건드리면 끝인데? 내가 볼 땐 노란색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빨강이 함정이야 아 철장이 있어서 좀 노란색 건드리고 나니까 더 이상 안 건드려도 되네 그렇다면 뭔가 노란색이 답이다 그치? 노란의 답이지? 혹시 어디 가만히 서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어 저 노란색 투성인데 여기가 탈출구인가 보다 어 아닌데? 아 내가 볼 땐 다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아버니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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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가 필요해 넘버락이야 하.. 다 한 것 같은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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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가운데 쪽에도 뭐가 있나 길 표시 아까 넘버락 있는 곳을 어 야야야 오우 씨 야야야 어어 야야 아 açık 거기요 거기 들어갔어 야 얘네 어 얘네 왜 거기에 들어가있냐? 어? 어우씨 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어 어 여긴 뭐 있다X3 아 들어가X4 아 제발 ça va 어 아 어, 아, 됐다. 아, 우연치 않게 지금까지 안 만난 거네, 어. 아, 우연치 않게 안 만났네. 어... 어, 오! 와, 깜짝 놀랐네. 와, 기다리고 있는 거 봐. 아니, 여기, 나 여기 기다리고 있... 아, 이게 중요한 건가 보네. 아, 이러면 어떡하라고. 이러면 깨라고. 이거 깰 수 있니, 이러면? 어? 야, 이러면 못 깨지. 아, 책상에 빨간 꽃을 눌러야 돼. 아, 길인가 봐. 이게 빨간 꽃을 저거 눌렀어야 돼. 누르고 아까 넘버락 있는 데로 가야 되나 보다. 여기 하면 넘버가 나오나 보다. 아니, 이렇게 하면 반칙이잖아, 이거. 기 개쎄 보여요. 나, 내가 꽃 잡고 제가 한 번 도망가 보겠습니다. 저 도망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기나 한 번 해봐? 나 진짜 나 나간다. 나 나간다. 나가서 엄청난 컨트롤로 제가 말씀드린 게 나가자마자 저는 얘가 내 쪽으로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좌측으로 가면서 클릭을 딱 할 거예요. 그래서 꽃을 딱 찍고 그러면서 윗쪽으로 돌다가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지. 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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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야, 어. 야, 어. 어!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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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뭐라고 써져 있었어. 뭐라고 써져 있었어. 뭐라고 써져 있는 거 봐야 돼. 봐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임무가 보는 거야. 보는 거야. 그거 봐야 돼. 봐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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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했다. 야. 했다. 근데 뭐라고 써져 있었는데? 아, 씨. 꽃이 몇 개였지? 아, 씨. 꽃이. 아, 꽃들을 지렸다. 진짜. 어. 아, 이거. 꽃들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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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이거 봐야 돼. 여러분, 봐야 돼. 봐야 돼. 빨리, 빨리. 빨리 봐. 빨리 봐. 빨리 봐. 뭐. 하이드 잇. 앳. 더.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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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하이드 잇. 앳. 더. 팟. 그, 항아리에다 뭘 했다는 거야? 어. 와. 와라.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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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면서. 뒤로 내쫌.. 야아! 야! 야, 뭐 어떡해. 아, 어머니. 어머니. 병에다 숨겼다고? 병에다 숨겼다고? 병에다 숨겼다는 거야? 지금 뭐 어떻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돌아. 돌아. 돌아와더라 돌아와더라 빨리 돌아 빨리 돌아 안 돼 안 돼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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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에 숨겼으니까 아 소리로 아 숨겨져 있는 화분에 맞추는 건데 빨간색을 치는 거야 이제 아 오케이 이제 빨간색 꽃병을 빨간색 꽃병을 쳐야 돼 빨간색 꽃병 뭔가 깨지는 꽃병이 있나 보다 왠지 이걸 것 같아 느낌이 이거는 한 번 치면 세 번 소리나는 거야 똥똥똥 근데 처음에 쳤던 것도 세 번 소리나니까 세 번 소리나는 거 아니겠죠 쟤는 뭐 저기만 있으니까 이제 여기는 안심하고 돌아다녀도 되겠지 아 빨간색이 네 개인 것 같아 어 혹시 삼삼 뭐 뭐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어? 그 느낌인가? 아닌데 어? 어? 아 꽃배는 꽃 개수가 다르다고? 이것도 세 번인데 꽃 개수가 어? 그러네 아! 1, 2, 3, 4가! 아! 1, 2, 3, 4, 1, 2, 3, 4 1, 2, 3, 4야, 1, 2, 3, 4 저게 지금 4번이었어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야되는 거야 아 나 침 나왔어 순서대로 해야돼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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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되는 거야 찾았다! 이게 1번이야 1번 것을 찾았어요 1번 꽃을 먼저 치겠습니다 1번 꽃을 먼저 치겠습니다 이거 세 번인데 세 번 세 번 2번 꽃 찾아 아냐 이게 꽃송이인 것 같아 꽃송이가 맞는 것 같은데 2번 꽃이 어딨지? 아 꽃송이가 4, 3, 2, 1 순으로 놓여져 있었다고? 아 진짜? 아 4, 3, 2, 1 순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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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래서 10개라 그런 거야? 여기 2번 2번 여깄다 아 4, 3, 2, 1로 해야되나 보다 오케이 찾았어 이제 위치 다 파악했어요 이제는 다 됐습니다 여기 3번 4번 쪽이고 4, 3, 2, 1 오케이 세 번 세 번 세 번 4 다 세 번씩 치는데? 아 다 세 번씩 치는데? 어 이거 맞아? 어이 씨 아 주인공 왜 이렇게 죽을라 그러냐 이게 숨차서 어 아 이게 게임에서 똥 맛이 난다 진짜 아 똥 냄새가 여기까지 올라오네 지금 어? 어 이것도 저긴데 어 일단 4, 3, 2, 1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치면 뭔가 일어난다 뭔가 일어나 무슨 소리 또 삐유유유유유유 이런 소리 들리면서 뭐가 될 것 같은데? 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자물쇠 번호가 그냥 3, 3, 3, 3, 3 아닐까요? 어 리셋이 없어서 꽃이 어떤 순서로 나져 있는지 좀 봐주실래요 들어가면? 근데 잘 봐야 돼 알았지? 나와 나와 이 자식아 나와 나와 너무 잘 봐 몇 바퀴 더 굴려야 돼 몇 바퀴 더 굴려야 돼 몇 바퀴 더 굴려야 돼 아 야 화면 꺼졌어 화면 꺼졌어 화면 꺼졌어 1,2,3,4 야?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하이드 잇 엣 더 파트 1,2,3,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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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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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쒸쒸쒸쒸 쒸쒸쒸쒸 아이 뭐 어쩌라는 거야 대체 어 아 이거 어떨하는거야 노란꽃 안집어지는데 노란꽃은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비문을 좋아해 이거 혹시 혹시 깨신분이 있나요? 여러분들 제가 실례되는 말 하나 해도 될까요? 혹시 깨신분이 있나요? 이따위 이런 똥깨물 누가 혹시 혹시라도 그날따라 내가 기분이 우울해서 뭔가 우중충하고 뭔가 사회에 대한 반항심으로 난 기득권에 맞서겠어 하면서 이런 똥깨물 사서 구매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아 그 꽃이 혹시 집어지나? 안집어지는 것 같던데 근데 아까 이거 안집어지는데? 이거 안되는데? 안되는데 안되는데? 아 잠시만 이게 리셋이 난 것 같아 내가 볼 땐 이 리셋이 맞아 이렇게 해야돼 이걸 의도했습니다 아 노란색은 안집어도 돼 그럼 1,2,3,4,4,3,2,1이냐냐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걸 처음부터 잘 건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몇몇 후에 평소에 운동 좀 해야지 이거 운동을 안하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오니한테 쫓길 때 이렇게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 벌써 헥헥거리고 다 죽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 아오니한테 잡아먹기기 전에 지금 뭐 폐활량 딸려서 죽겠는데 이거 숨어셔서 어? 이거 폐가 타버릴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잠깐만 아까 테이블에 꽁 놓여있는 순서에 꾹병 치는 소리 횟수를 대입하면 그게 금곡 횟수화되요 진짜? 그럼 마지막 시비는 어떻게 쳐? 아이씨 아이씨 3333 이었어 이런 야! 제작자 이 야! 아니 진짜 장난 턴 턴 턴 서치폼이 날 찾아요 아 아 아 나 지금 참 아 제가 보던건 3 2 1 1 이었다고? 아 내께 특별하게 야! 하필이면 3 3 3 3이 돼가지고 아주 랜덤이야? 아 너무 어 어 당혹스럽다 아 여깄다 아 다른건 2 2 2 1 이었어? 아 3 야! 3 3 3 3은 진짜 와 너무 속기 좋은데 어 아 못짓지 랜덤이든 하필이면 3 3 3 3 3이 걸린거야? 아 하필이면 야 하나만 달랐어도 그걸 쳐 봤을텐데 야 이게 3 3 3이 아니 3 3 3이 아예 3 3 3 해볼걸 아니 난 아까 3 3 3 3을 미는 쪽에서 아 그래도 좀 아이 그래도 3 3 3 3은 아니겠지 그 말이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안했는데 어 아니 그게 말이 되는거였어 그분들이 제일 현명한 분들이었지 현자로 임명합니다 우리 현자단 불을 켜야되나? 어 어 1번 어 플래쉬는 갑자기 또 왜 주는거지? 플래쉬가 있는데 어 5 53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1번에 53 1번 53 한번씩만 기억하세요 아 불을 꺼야되나 혹시? 불을 켜야되나? 오른쪽에 있다 11번은 숫자 없는데? 불을 켠거와 끈거야? 자국 켜도 꺼지네 불이 꺼지네? 불을 꺼야하나? 이렇게 되면 불을 꺼야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끄고 후레쉬로 찼나? 아니야, 커야하나? 아, 순서대로 아, 순서대로다 그래 아, 순서대로 켜야돼 1 아, 그러네 아, 그래서 섞어놨네 그래서 나가는 거 나가는 문 저기 있다 저쪽에 있네 44 미쳤네, 진짜 장난하냐, 지금? 야, 이거 야, 이거 1번부터 50번방이 50개 되나본데? 어? 아니, 이 방이 60개 되나본데? 아까 설명 그 53이 방이 53 어, 잠시만 53 아까 53이라고 했나? 그 번호가? 1번에 있던 게? 어? 오, 그렇지 31 아, 오케이 그렇지 말이 안 되지, 그건 그렇게 미련하게 게임 만들면 안 되지, 그렇죠? 이거 똑같이 만드는 건가? 31번이랑? 제가 근데 30번대 라인에 있는데? 얘가 지금 아오오니가 30번대 라인에 있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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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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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또같이 만들어야 되나? 하... 하... 아, 근데 기준이 없는데, 기준이? 내가 다 열고 왔는데? 아,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시비 어? 10번째 라인에 있다 어? 야 본 것 같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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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빨리 찾아 없어 왜 없어 왜 아무것도 없지? 어 52! 52! 52! 괜찮아 그냥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저는 얘를 꼬을 겁니다 못 찾아요 얘는 좋아 워낙 길어서 다행히 순서대로 있어서 다행이다 이거 섞어놨으면 또 열받는데 오케이 오우씨 깜짝이야 어! 어! 44! 44! 24! 44! 45! 4! iva 0! over 탈출하면 되나? 뭐가 열렸나? 뭐 써있었어? 뭐, 뭐 써있었어? 아니, 없어. 이거 아냐, 아냐, 이건 아냐. 오, 엄청 깜깜하네, 여기. 내가 볼 때 이 반대쪽 방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서류넘을 잘 보라고? 어? 어? 37335! 아, 오케이, 굿! 땡큐! 땡큐! 회를, 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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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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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숨소리가 무섭네. 아, 괜찮아, 괜찮아. 자, 괜찮아 6시간 이후 출근이세요? 아, 오늘 쉬는 날이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좋아, 이제 곧 엔딩인 것 같아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 느낌이 자기를 찾으래잖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챕터 1의 레벨 6 챕터 1이 끝났나 봐 아잇캐 나 들을 수 있어 이 사운드 뭐지? 도와줘 어, 잠깐만 챕터 1이 끝났는데? 챕터 1이 끝났다는 그게 나왔는데? 어, 잠깐만 아직 뭐야? 뭐야? 만천원의 가치를 나에게 주는 곳인가?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한데 이 정도면 충분한데 환불 못하게 2시간 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어 이거 뭐야 이거 알약 어 이거 뭐야 이거 알약 뭐하는 거야 이거? 스케틀즈? 알약이 3개 그리고 나 알약 하나 가져왔어 이 알약을 어디다가 넣어서 아원이를 죽이네? 야 챕터 1 하나하나가 이렇게 뭘 몇 스테이지씩 돼 있는 거야? 잠시만요 어디 보자 보자고 어 콜라 아 아 이거 멘토스를 콜라에 넣어서 저기로 유인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가? 아 됐다 됐다 아 이거 유인해서 나가는 걸로 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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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나는 빨간을 안 좋아해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싫어하거든 나는 모든 걸 증오해 됐어 그래서 뭐 금방금방 되네 오 이 빨간색 이 별은 뭐야 어 어 이거 무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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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로 빨간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오 오 오 왼쪽으로 쪄 왼쪽으로 쪄 왼쪽으로 쪄 왼쪽으로 쪄 이쪽이 돼 이쪽이 더 완전해 어 이쪽이 돼 왜냐면 아니야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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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번엔 진짜 무서웠다 어 이번엔 만천원에 같이 어 좋아 어 어 어 좋았어 만천원에 같이 어 깜놀했네 어어 아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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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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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너무 이렇게 환하게 보여가지고 왼쪽으로 쪄 왼쪽으로 저 뭐야 어 어 어 이거 잘 아! 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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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소름돋는다 아 소름돋는다 야 이거 헷갈리게 만들어 놨네 벽이 되게 애매하게 만들어져 있어 벽이 같이 길이 없는 것처럼 길이 없는 것처럼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안돼 안돼 어 왼쪽 꺾어야 돼 여기서 꺾어야 돼 그치 여기서 꺾어야 돼 여기서 꺾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그렇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야 빨리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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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됐어 어! 이제 쫓기는 느낌 나네 아! 어! 뭐야 어! 야야야! 야 소워 소 상태 어 어? 염셀가 바로 앞에 있나? 포유 아! 나 꺽 휘라고 쓰려야 되는 줄 알았네 어! 됐다가 오~~ 챕터1의 레벨 8이었어 챕터1에 레벨 8이라고! 챕터1 데드밤 standalone 엄마 아빠 내 자매야 너네가 그리워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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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왜 영어는 이해를 못하겠네 영어는 왜 그리운데 작게 그리고 왜 반말해 나는 너네가 그리워 스멀스멀스멀 스멀스멀 올라온다는건가? 이게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I'm sorry I'm sorry라고 적혀있어 I'm sorry 이게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뜻인가 그리움이 어 이거 뭐야 설마 이거 쫓기는건가 이거 뭐야 어 마우스가 안움직여져 그냥 앞으로 달리기만 할 뿐이야 어 이거 마우스가 안움직여지는데 앞으로 달리기 앞으로 가기만 돼 어 어 아 뭐야 아오니 어 어 아 뭔가 갑자기 타이틀이 나오고 움직여진다 어 게임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안 끝났어요 어 그리고 뭔가 뛰는게 안 돼 천천히 가게 된다 뭐지 설마 지금부터 시작 이런건 아니겠지 어 어 뭐야 D D 이렇게 기분은 은근 기분 나쁘네 아니 이 이 새끼가 아니 이렇게 해놓고 나를 D를 줘 어? 아니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를 D를 줘 저기서 24 레벨4에서 내가 20분 아니 26에서 27 아니 아까 3333은 너무했잖아 3333 알았으면 바로 깼지 몽키 D 도서관 언록 챕터2 아 챕터 아 챕터3까지 있네 파인드 야 잠깐만 챕터2 만만 보자 만만 보자 만만 보자 챕터2 만만 보자 어쨌든 이제 세이브 됐어 어 뭐 똑같은데 뭐야 이거 어? 챕터1이랑 똑같은데요? 챕터2가? 아 그냥 더 어려워지는건가봐 야 꺼 꺼 꺼 꺼 이거 더 어려워지는거야 나이도를 더 아 그러니까 챕터 이거는 상당히 게임은 하나야 게임은 하나인데 나이도를 더 높이는거야 나이도를 더 높이는거야 어 맵을 돌려쓰고 이건 뭐야 아 이거 이제 비밀 이야기들을 알 수 있는거지 이 마지막 룸은 뭔가 해야지 되나봐 아오니를 다 클리어해야 나오나봐 아 그러니까 이 이 비밀이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각이 딱 나왔습니다 이 게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도대체 동생은 어디있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이 게임 거의 진엔딩의 100%는 바로 저 아오니가 동생이었다 환불가자 도대체 동생 도대체 동생 도대체 동생 자고